연말이 다가올수록 씀씀이도 커지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비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. 먼저 갚아야 할 크레딧카드의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 올 연말에는 카드를 서랍에 넣어두고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크레딧카드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예산을 짤 때 현실적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합니다. 또한 연휴 보너스 등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돈에 의지하지 말라며 보너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만약 구입해야 할 물건이 고가라서 어쩔 수 없이 크레딧카드를 써야 한다면 리워드 카드로 포인트나 마일리지, 캐시백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매점에서 지금 구입하는 물건값을 조금 할인해 준다고 해서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상점 크레딧카드는 일반 크레딧카드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연말에 맞아서 쇼핑몰에 선물을 사러 가면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계산을 할 때도 줄이 길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. 하지만 온라인 쇼핑은 집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가능해서 쉽고 빠른 게 장점입니다. 더 싸고 질은 더 좋은 물건을 찾으려는 온라인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을 유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테크놀로지 웹사이트 테클리셔스가 온라인 쇼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들어본 적이 없는 웹사이트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딜이면 사기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할인 행사를 소개하는 메시지가 자주 오는데요. 할인 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가입한 기억이 없거나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니라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.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, 바로 기프트 카드입니다. 기프트 카드를 쓰면 엄청난 할인을 해준다거나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물어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. 기프트 카드